오늘 보여드릴 원룸은 엘리베이터도 있고 위치는 유통단지 쪽에 가까운 엔젤스빌입니다. 천사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깨끗하고 깔끔한 공간입니다. 앞쪽을 보시면 이렇게 싱크대와 신발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와 같이 이렇게 중문이 설치되어서 소음이라든가 어떤 간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시면 여기는 테레비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침대가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욕실이 이렇게 있고요. 욕실 쪽에서 보시면 이렇게 냉장고 에어컨이 깨끗하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3층이고요. 이렇게 작은 베란다 공간이 또 있고 여기서 보면 이렇게 북쪽을 보고 있는 겁니다. 상격 대우 아파트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뒤에 보면 베란다 쪽에서 보시면 엔젤스빌의 어떤 전체적인 구조를 알 수 있습니다. 상격동 유통단지 인근 엔젤스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